포켓 투구 사장님이나 그룹을 넣는 utan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포켓 투구 포켓 투구 아.. 기계에서 공들였던 거 너무 험한하다 이러시더라고요 몇 천만 원 했던 게 포켓 투구 70만 원 안에 본체는 30몇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고 그 기술을 배워서 했었는데 그 기술이 아예 필요 없어지니까 좋기도 하지만 허망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신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책 스케줄 맞추면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한 선생님이 소크레테스의 변론까지 마치고 어제 칸트 들어가서 저랑 전화통화도 하면서 책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케줄을 잘 밟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책 맞췄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자마자 이게 조금 중간에 훅 들어온 주제예요. 이 주제가 칸트를 읽거나 융이나 해계를 읽는데 조금은 아주 조금 소금 한 봉지가 있으면 거기서 소금 한 알 이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인문학 책을 스케줄로 잡아서 본다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부의 어떤 철학적인 과정을 빼고 석사를 지나서 박석과정에서 공부하는 패턴을 좀 막 그냥 막 직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선생님 제발 그만 책 좀 권했으면 좋겠다. 막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책이 체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개념을 조금씩 잡고 있으면 체하지 않는 소화제의 역할. 그러니까 강력한 소화제는 아니고 편의점에서 파는 활명수 정도, 활명수의 한 10분의 1을 마시는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볼 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이거를 강의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어렵고 정리가 잘 되질 않는데 김정욱 교수님은 아주 이쪽으로 유명하신 대로 지금 65세, 아직 전년 안 하셨으니까 65세는 안 되셨는데 꽤 되셨는데도 사모님이 아직도 자기는 애고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평생 그 애고, 자아 하나를 공부를 하실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뭐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아와 애고, 자아 애고와 셀프는 이게 완전히 다른데요. 셀프는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판단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주관적인 움직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셀프라고 보고요. 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성적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내면에 와닿는 정서적인 부분부터 더 깊이 있는 내 삶의 어떤 뿌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애고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라는 자기에 대해서 특히 융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셀프가 강화되어야 된다, 애고는 깨져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고를 깬다, 무하냐, 비하냐, 자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보통 수행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삶에서 이건 내 거다 하는 어떤 습관을 확고히 할 때 자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셀프라는 건 삶에서의 움직임, 소통의 문제라든지 거기에서의 나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 주체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자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서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겸허하게 자연과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대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어떤 한 부분이다. 이건 제가 이해하는 파트예요. 만약에 누군가 와서 선생님 저는 애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설명하신 거하고 완전 다르고 어 사전 보세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한 분이 가지고 와서 아닌데요. 두 분의 말은 완전히 틀린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애고도 아니고 셀프도 아니에요. 다른 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숨 쉬듯이 나오고 절실하면서 정확하게 각자 삶에서 느꼈던 어떤 때가 묻어지는 그런 힘이 있다면 저는 또 아 네 맞습니다. 이러면 당신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애고와 각자 생각하는 자기 셀프의 개념은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론을 위한 이론이고 단어를 위한 단어이며 모든 사람들의 책과 그런 내용을 짜짓게 한 내용이면 저는 다 공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건 애고도 아니고 셀프도 아니고요. 그냥 단어의 엮어짐, 묻어남이거든요. 거기에는 피, 땀, 눈물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공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를 졸업했냐 안 했냐, 대학교를 갔냐 안 갔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지식을 배워서 카피를 해서 그대로 전한다? 그건 그냥 AI죠. 그리고 내가 고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삶에서 어떤 한 스텝을 밟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면 그거는 중학교 중퇴를 했어도 초등학교 중퇴를 했어도 가치가 있지만 박사가 몇 개여도 그냥 달달 외우는 암기 기계라면 그거는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셀프나 애고도 바로 그렇다고 느껴요. 자기와 자아도 사회전적인 의미가 이렇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고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삶에서 느끼는 나의 셀프와 애고의 개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그것은 큰 폭으로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침묵의 성자인 마라 마리 씨는 당신의 이름을 쓰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깨우침으로 인한 가르침은 수천년, 수백년을 이어갈 만큼의 힘을 갖고 있거든요. 수아미 라마라고 아주 천재적인 그 요가 선생님들 바바지를 통해서 수아미 라마 선, 마라 마리 씨의 그 가르침을 배울 정도로 천재, 천천재라고 하는 아 얘가 천천재 막 이러면 초등학교 때 막 얘기했던 나는 천천재야 막 이러면서 싸울 때 아주 유치한 그런 단어 선정이긴 하지만 너무 와닿아요. 그 초등학교 때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국민학교죠. 천천재, 아니 천천천재인 그런 분들도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그분에게 가서 배웠거든요. 자기와 자아는 바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기와 자아의 개념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면 틀린 거고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고요. 내가 확고한 삶의 개념으로 실천을 하면서 느낀 거라면 그 내용이 어떻건 한쪽 부분은 서로가 공감되는 아주 좋은 가치로운 그런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자기와 자아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모션과 필링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필링이라는 건 지극히 정서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해부학적인 부분과 생리학적인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다. 융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앞에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공부한 박사가 아니 필링도 그런 정서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해부학 생리학적인 부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융도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한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그 박사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융이 받아들이실 정도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움직일 때 심박동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위장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뇌의 움직임도 바뀌게 되고 대장의 움직임도 바뀌게 되면서 간이 혈류량이 많아지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부푼다고 하죠. 그래서 배가 확장된다고 해요. 그것도 다 심정적인 문제, 감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링, 느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모션, 정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신체적인 부분, 특히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팍 와닿을 정도로 느낌을 갖는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자기와 셀프와 에고, 자아의 문제, 필링과 이모션의 문제가 내 삶으로 이렇게 훅 들어와서 범벅이 돼야 돼요. 범벅이라는 떡 먹고 싶네요. 뭐든지 음식이죠. 범벅이 돼요. 그래서 이게 범벅이 돼서 내 삶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내가 그게 개념이 나눠질 수 있을 만큼의 내면에 집중하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가 막 났어요. 그러면 내 자아는 어떤 품을 갖고 있지? 자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또 오만함과 자만함, 사람들 앞에 잘 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네. 둥둥둥 북을 울려라 할 정도로 울려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셀프가 움직이게 돼서 이것을 아주 정서적이면서 직관적으로 잘 바라보되 그 판단이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느낌이 아닌 현재의 느낌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폭을 넓히고 이게 필링인지, 이모션인지, 신체적인 움직임으로 오는 것인지 정서적인 움직임으로 오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건지를 명확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미 그 시간을 갖는 동안 나는 좀 톤다운이 되면서 고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뒤범벅이 된 상태는 나중에 찾지도 못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항상 아는 척하고 내가 우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겸허함을 잃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게 막 뒤범벅이 된 상태 그러니까 나의 착한 심성과 좋은 심성이 있는 것과도 뒤범벅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오만함과 자만함으로 내 재능을 덮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 전에 그리고 말할 때 말하고 나서 이 말과 행동이 셀프의 움직임인지 자아의 움직임인지 셀프라면 긍정적이고 겸허한 부분 나를 살리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몸의 움직임, 심박동에 올라가고 있는지 위장이 긴장돼서 꼬이는지 뇌의 움직임이 정지된 듯 그냥 멈춰있는 듯 느껴지는지 하는 것들을 마치 글을 쓰듯 하나하나 하나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처럼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라고 아주 친절하게 내가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모션인지 필링인지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정확하게 느끼면서 자기, 자아, 필링, 이모션, 뉘앙스를 파트를 나누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방을 다 나눠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한 파트 여기에 한 파트 여기에 한 파트 여기에 한 파트 제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를 이제 되도록이면 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버퍼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말이 빨라지고 어떨 때는 말이 강해지고 어떨 때는 톤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저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 움직이는구나. 왜 고요함을 유지하지 못하지? 거기에 다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융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아슈람 선생님이 히말라야 스승님들의 방법을 전해주신 걸 삶에 적용하면서 15년,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매 순간 이렇게 한오라기, 한오라기, 한오라기 보태갔던 방법이에요. 저한테는 보석 같은 방법이었는데 융을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서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리고 같이 책을 보면서 스케줄을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소크라테스를 마무리하고 칸트를 넘어갈 때 이 부분을 삶에 접목을 해서 그 공간과 시간의 움직임을 내 자기와 자아와 이모션과 필링의 느낌으로 한 파트 파트를 나누어서 볼 때 그 책을 볼 때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한 발짝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요가,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한 파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조심스럽게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보셔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한 부분도 아니고요. 각자 공부하시면서 삶에 적용할 때 그 느낌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그 사람은 그렇게도 하더라 라는 하나의 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탄니팟다 읽어드릴게요. 교우 파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4절입니다. 수행승들이요.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원리의 관찰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자들이 있거든. 있을 수 있다. 라고 대답해도 좋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수행승들이요. 신들과 악마들과 하느님들과 수행자들과 성직자들과 성직자들과 왕들과 인간들과 그 자손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이것은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고개한님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관찰의 두 번째 원리다. 수행승들이요. 이렇게 두 가지 관찰의 원리에 올바로 방해를 하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거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최상의 지혜를 증득하든가 집착이 남아있더라도 하느님 세계에서 열반에 들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님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사실들은